두근거려. 시간은 한 5일만 줘요 시간은. 우리 5일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집밥을 5일만 줘요. 영양병을 줄이려고. 나훈 씨 또 페루토에서 양육의 어떤 보액 같은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집밥. 소중함을 우리 매치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건동이야. 가서 그 분위기를 느껴졌다. 와 너무 좋다. 여기가 지금 김나훈 씨 자택 입구인데요. 깔끔하다. 집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란다 쪽에 이미 식재료들이 있어요. 호박 지금 다. 이거 뭐예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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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뭐야? 이게 오늘 김나훈 씨 집에서 집밥을 먹고. 집밥을 못 챙겨 먹고 혼자 사는 독부 연예인. 집에 가서 우리가 집밥을 배운 걸 가지고 대접을 하라는 거죠. 집밥의 어떤 결핍자들.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제일 잘 먹고 사는 분들. 잘 드시고 사는 분들. 제일 못 먹고 사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네. 이 김나훈 씨 집에 밥도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레시피를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 일부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집에 밥도둑을 전해주는 거야. 그쪽에. 아.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햄이랑. 그래 전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이걸로. 몇 개 싸가지고. 이걸로 담으. 예를 들면 이걸로 담으 몇 개라도 해결하시라고. 그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집밥에는 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 가정마다 내려오는 어떤 전통. 다 비밀이 있는데. 왜 김나훈 씨의 손맛이 그렇게. 유명한가. 평가를 받고 있고. 어. 유명한지. 저희들 오늘 또. 진격을 해서. 구석구석을 뒤지자고. 내가. 나훈 씨 저 우리 맨발의 친구들이에요. 애써 안 했지. 안 했어요. 자 이거. 와 진짜 아까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안 들어요. 오우 들어. 나훈 씨 나를. 나훈 씨. 일단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아 그럼 나 배워보고. 아유 전혜 씨 감사합니다. 잘 있었습니다. 더운 날에 지금 다 양보이. 저기랑 여기랑. 평소에 이렇게. 아니 아니에요. 여기 너무 시원한데? 네. 자 들어가지 마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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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우와. 이걸 또. 웰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문담을 지금. 그거를 만들었어. 벽이에요 올라가시죠. 일단 그냥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시죠. 이 집. 우와. 놀고 버리려고. 아니 집이. 네. 완전히 화재 되겠소. 장난 아닌데요. 너무 예쁜데. 집 예쁘다. 우와. 우와. TV야? 네. TV가 이렇게 있다고? 터치야? 어? 오오오오. 진짜? 설마 설마. 그럼 터치야 터치.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TV 아니야. TV하고 달리는 게 아니야. 나훈 씨. 네. 이거 한번 구경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TV이요. 터치 아니에요 지금 손. 손 지문 다 묻었어 터치. 다 눌러가지고 지금. 됐어. 아. TV 밑에 쪽에 있구나. 아. 너 왜 이러다. 알으려고 해요. 서로 손 지문 묻히지 말라고 해. 제 fin가 horas. 어디서 보고 corpse. 맨날 계속 막. 나위 없네. 자, 보자, 보자, 보자. 야, 저거 그냥 뽀뽀, 뽀뽀, 뽀뽀. 봐봐. 뽀뽀가 어디세요? 뽀뽀 그릴게요. 어디서 뽀뽀가 안 보여. 울산에 개구리랑 그런 게 많아요. 개불? 개구리, 개구리. 개불. 개빌? 수학해보니까 개구리들이 뵐 데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구리들 와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테레비, 테레비, 테레비. 형, 그 이제 김나노 씨 집 가면 부엌을 가보래. 냉장고가 그 부엌에 냉장고가 4대가 5대가 있대요. 진짜로? 그 얘기가. 그, 그거는 2층이 아니고요. 1층에 제대로 냉장고. 여기는 그냥 간이. 봐봐, 봐봐, 봐봐. 벌써, 벌써. 밥도둑. 밥도둑 창고예요. 봐봐, 봐봐. 아니 여기는 별로 그냥 그런데? 지금 봐봐. 이게 느낌이 나지. 우선 봐.